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2년 전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을 비롯해서 일부 보완 장치들이 마련됐습니다. 벌써 시행 1년째가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아파트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일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법안 마련에도 현실 변화는 왜 더디기만 한 걸까요? 이번 주 이슈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력을 공포했었습니다. 경비원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 제설 작업,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택배와 우편물 보관 등 업무만 할 수 있게 됐고, 이 대리주차나 택배를 집까지 가져다주는 일을 경비원에게 시킬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지난 1년 동안 경비원분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비원들의 갑질 피해 사례, 법 시행 후에도 꾸준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경비원들의 폭언과 폭행 관련 상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건수 중 비율은 3에서 4%로 유사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게 전체 상담 건수가 증가한 폭이 좀 컸습니다. 경비원들의 총 노동 상담 건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는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 사례가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피해 사례에 따른 처벌은 잘 이뤄지고 있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 자체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가 있어도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좀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국토부 시행령에서 폭언과 폭행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있어도 부과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 않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단기 고용신분인 경비원들에게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법조항을 구체화해달라고 국토부에 개정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경비원분들 가슴을 멍들게 하는 폭언, 폭행 이외에도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해서 소가리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비원들 갑질 방지법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방지법이 제한하는 업무를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해당 법률로 인해서 업무가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법적 신분을 바꾸는 꼼수를 이용한 겁니다. 조금 더 짚어보면 관리원은 일반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제약이 없고 아파트 측은 이걸 근거로 주차 등의 업무를 계속 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일반 근로자라면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의무 휴식도 제공이 돼야 하는데 그건 또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비원에서 관리원이라는 이름만 바꾸다 보니까 꼼수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실제 기존에 있었던 경비원분들의 자리도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드네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이 관리원들이 모든 일을 시키기에 더 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기존 경비원들을 대거 줄이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 부평시의 한 아파트는 최근 경비 인력을 30% 이상 감축을 했는데요. 전국 아파트 관리원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법 개정이 논의될 시점부터 경비원을 감원하고 대신 관리원을 채용했다는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꼼수 적용, 기존에는 임금 부분에 많이 적용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경비노동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임금이 줄다 보니 문제도 생겼습니다. 관리원으로 신분이 바뀌다 보니 근무 시간이 일단 단축되고 주간 2교대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한 아파트 경비원 업무 실태 조사를 좀 보자면 24시간 막교대제로 근무하던 경비원이 주간 근무만 하는 관리원으로 전환이 되면 받는 금액이 월 임금 총액글로 따졌을 때 약 219만 원에서 196만 원으로 23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원분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당연하게 지시하고 폭언이나 폭행을 지속하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갑질,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갑질이 사라지지 않은 데에는 모두가 경비원의 갑으로 존재하는 다중사용자 구조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용역업체를 비롯해서 관리사무소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심지어는 개별 입주민들 모두가 경비원의 사용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다 보면 모든 입주민이 경비원의 고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갑질을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완전한 을로 존재하는 경비원들, 법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제도로는 잡히지 않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원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리고 갑질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것 역시 시급합니다. 여기에 경비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할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이 다 크다 보니까 신고를 선뜻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업무를 시키더라도 사실상 을 중에 을인, 을 중에 을인 경비원들이 거절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아파트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이상 경비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전환통만으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현실이 그대로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비 노동자들의 아파트 주택관리 계약과 동일하게 2년 근로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조언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 짚어보죠.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인기 많은 맛집부터 명품샵까지 원하는 걸 위해서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은 문화에 익숙합니다. 요즘은 바로 은행 앞에서도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예금금리 10% 넘긴 상품들까지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특화 상품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예금금리를 연 10%대까지 올리자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르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영업지점 앞에는 대기줄이 생기는 오픈런까지 생긴 겁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예금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게 물가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저축은행에서의 금리도 이곳이 제일 높다 해서 달려가면 이미 나내는 예금금리, 그러니까 예금을 들었는데 또 다른 높은 곳이 또 생기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등장한 게 바로 뱅보드 차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의 음악순위 빌보드 차트에 빗대서 어떤 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쳐주거나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윳돈이 소액이라면 만기가 짧은 상품에 우선 가입한 뒤 금리를 더 높게 쳐주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목돈이 있다면 기간별로 자금을 쪼개서 가입한 뒤에 달라진 상황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년 전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진 고 최희석 씨가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죠.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 죽는 사람 없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언제쯤 경비원을 힘들게 하는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